LA 14지구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후이자 시의원 체포 소식에 누리 마리티네스 LA 시의장은 의원직 해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는데 시의회 전체를 향한 FBI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호세 후이자 시의원을 오늘 오전 체포했습니다. 개발업자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후이자 의원이 중국 개발업자로부터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후이자 의원이 중국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운타운 77층 프로젝트 승인을 약속한 점과 후이자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2014년 중국 개발업자가 57만 달러 융자를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은 후이자 의원의 최측근인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이 밝힌 내용이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LA시는 15명의 시의원이 각 지역구를 총괄합니다. 시의원은 각 지역 내 개발 프로젝트 승인과 판매업소들의 판매 허가를 관할하는 등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 후이자 시의원을 포함한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LA시의원과 공직자는 13명에 달합니다. 13명은 뇌물수수, 불법자금수수, 강탈,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는 허브에 쓴 시의원의 수석보좌관 대런 윌리엄스가 수사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LA타임스는 LA시 일부 정치인들이 다운타운 호텔에서 무료로 기금 행사를 개최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정치인과 재개발을 추진 중인 호텔 사이의 유착관계를 제기했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LA시의회를 향한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어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A시의회는 오늘 후이자 의원 체포 소식에 후이자 의원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